다음 우동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다음 우동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다음 우동 가게는 구식 우동 가게입니다 구식 우동 가게 특징은 통에 우동이 들어있습니다 확 땡긴다 갑자기 우동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동을 먹을 수 없어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동을 먹을 수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동을 먹고 싶은 것은 물론입니다 우동을 먹고 싶은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방송을盛り上げたい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고조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시네 아저씨가 모시 모시 우리 여기 우동 먹으러 왔다가 줄을 하도 많이 서서 다른 데로 가고 있어 하루에 5천명 온데 이거는 우동 투어거든 다카마스라고 이거는 우동 투어거든 다카마스라고 나중에 이런 음식 투어도 괜찮겠다 진짜 알아서 저녁에 전화할게 아 어 거기다 왔나 보다 도착구 예 도착구 진짜 배고프다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후루룩 후루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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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데 잘 됐다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드디어 이제 먹는 거야 배고파 배고파 형 보통 일본 이런 식당들은 선글이 많아 아 그래? 아 진짜? 게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보통 이렇게 뭐 자판기 넣거나 자 그러면은 어디서 게임을 하고 가야 돼 그래 빨리 하자 빨리 배고파서 진짜 하고 환자가 왔다 진짜 아 또 빨리 여기서 먹고 또 빨리 또 다른 우동 먹으러 가고 싶다 오랜만에 출발 쌓기 갑시다 어? 이거 안 돼요 아이 돼 다시 전 인생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어? 여기 위에다가 떨어지면은 끝인 거야 싸울 때 밑에 것도 조절해도 돼? 어 다 아 이거 중요해 만약 오후 새고 나서 쓰러지는 건 그 다음 사람 거야 어 이게 뭐라고 계속 떨려 심장 안 해보는 거 아니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는 어 진짜 가위가위한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를 짰거나 노는 순서 노하우를 알려줬어 아 진짜 안 짰다 와 진짜 의심병 환자 진짜 아 노하우를 알려줬다고? 셋이 탔잖아 가서 택시 안에 있는 카메라 다 돌려봐 나 같아도 나 같아도 바로 다음 건 안 차 이 다음 걸 차 형은 그렇지 알았어 나 같아도 나 같아도 안 내면 녹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번 나는 3등이었거든 그대로 3등 고수 나는 4번 4번 와 지금 남은 게요 1번하고 5호 1호 5번 나 1번 지금 풉시다 저거 봐 붙어있잖아 1번하고 붙어있지? 아이씨 안 짰다니까 아니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와 이길 수가 없다 정말 다 벗어 그냥 다 뭐하나 다 뭐하나 다 뭐하나 나 이 신발 신고 올 때만 신발 쌓기 하네 제일 쌓기 있는 걸 쌓아야 내가 유리해 거꾸로 쌓아도 돼요? 내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공격이네 공격부터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1번에 안 오니까 1번부터 그렇게 하면 손 떴다고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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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집어 그렇게 떨 거면 어 1번에 쌓다가 떨어지면 너 다 야 1번부터 이렇게 떠냐 야 1번부터 이렇게 떠냐 왜냐면 나한테 유리하게 와야지 그래 이거 이거 집중해야 돼 너 잘못 생각했어 1번부터 접하는 1,1,2,3,4,5 뭐 뭐 뭐 뭐 그렇게 한다고? 1, 2, 3, 4, 5 도전하면 그때부터 세는 거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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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써 갈 데가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다 벌써 갈 데가 없어요? 벌써 갈 데가?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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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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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인정, 인정, 잡은 거 인정 와, 잡았어 야아 아, 지금 눈물 날 뻔했어, 이거 그대로 쏴면 돼, 그대로 쏴야 돼, 그대로 쏴면 돼 그대로 쏴면 돼 어, 떨어지면 안 돼 내려놓고 하는 건 없어요, 내려놓고 하면 없어 어, 내려놓으면 안 되지 뭘 내려놔 그대로 쏴야지, 그대로 어, 그거 거들면 안 돼, 거들면 안 돼, 거들면 안 돼 형, 안 돼, 손으로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이건 방금 만든 거라 대신 이게 안 된다 기분 좋아지는 거 안 돼, 기분 좋아지는 거 안 돼 아, 잘못됐다 지금 씨 아, 홍인규 씨 너한테 가봐라 진짜 나한테 올 거 같아, 내가 괜히 뒤집었나 봐 할 수 있다, 세호 할 수 있다 1, 2, 3, 4, 5, 5, 5, 6, 6, 7, 8, 9, 9, 9, 9, 9, 10 아, 날카로운 돌 밟았어, 아 아파 나한테 온다 아, 남을 공격하면 돌아오나? 우와, 무게중심 잡기의 다리인다 얘 손 떠는데, 얘 웬일이야? 떤다, 떤다. 손 떠는데? 얘 웬일이야? 떤다, 떤다. 얘 웬일이야? 뒤뒤에 떤다. 유일한 일동이거든. 떤다, 떤다. 장동이 떤다. 얘 손 떠는 거 오랜만에. 손 왜 이렇게 떨어? 도전하면 뒤로 빠져. 도전. 1, 2, 3, 4, 5. 벌받았어. 지금 쓰러지면 그 사람 아웃이야, 바보야. 벌받았어.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세우냐,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따라해. 나중에 우리 왔다 가면 여기 이렇게 조형물이 세워지는데. 설마 그건 안 될걸? 와. 그건 안 돼. 어, 저거 떨어진다. 어? 도전. 대박. 1, 2, 3, 4, 5. 됐어, 누구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손 엄청 떨었어. 어머머, 나 가져오면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내가 뭐랬어. 다음 형이야? 와, 거기를. 큰형. 아, 안 된다. 수술 집도 하시는 것 같아, 수술 집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수술 집도 하시는 것 같아. 어차피 결과를 알아서 좀 슬프다. 수술 집도 하시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저거. 너 이거 세우면 진짜 역사. 느낌 왔어. 저 정도로 집중하는 거야. 오! 1, 2, 3, 4, 5. 오! 미쳤다. 빨리 가, 빨리. 어후, 나 눈물 날 뻔했어. 잠깐만, 나야. 어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대이 형도 할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도전. 1, 2, 3, 4, 5. 빨리 가. 아, 미쳤다. 이걸 해냈어.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죽어도 안 온다, 씨. 설마, 나. 와, 씨. 신발. 신발 추가해야 돼, 우리. 이것도 된다. 무거워, 이 신발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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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떴습, 떴습니다. 떴습, 떴습니다. 형, 신발 패티시가 있나 보네. 아이고, 되게 귀여워. 그는 이렇게. 그는 이렇게. 아, 신발 좋아하네. 신발 덕후네, 신발 덕후. 가만히 있어봐. 그는 이렇게 돌이 되었답니다. 얘가 얘 때문에 안 돼, 얘가. 보인다, 우동이 보인다. 줄 쓸게요, 형. 여기 사람들 많아가지고. 노인과 신발. 핸나올 것 같아. 노인과 신발. 신발 쌓는 노인. 신발 쌓는 노인. 한 씨, 처음부터 할 겁니다. 장인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네가 해야 장동민이 걸려. 네가 해야 장동민이 걸려. 오, 해낸다. 아니, 안 돼, 안 돼. 장동민이 걸려. 너무 벌어졌어. 어? 어, 좌우로. 무게를 잡을 수도 있겠다. 도전. 1. 도전. 1. 2. 3. 4. 5. 됐어. 됐어. 도전.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우동값 안 내려고 별 짓을 다. 배고파서 진짜 환장 나왔다 진짜. 나도. 빨리 여기서 먹고 또 빨리 또 다른 우동 먹으러 가고 싶다. 미친 사람들이야. 도전. 동영이 뭐 나매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도전. 1. 2. 3. 여기 내가 꽉 도전. 어? 1. 2. 이 신발 사케. 4. 5. 5. 도전. 1. 2. 3. 4. 5. 미친다 진짜. 끝내자 좀. 끝내자. 신발 좀 빌려와. 신발 독 났어. 신발 꼭 구제고. 장동민 2독 가나요. 와 이게. 너도 한 번 안아. 사랑을 줘야 돼? 안아. 네? 그렇지. 목의 중심을. 맞춘다. 되면 난 끝이다. 저거 보니까 될 것 같다. 장동민 이거 해내면. 도전. 1, 2, 3, 4, 5. 와 됐어. 얘도 했어 얘도 했어. 나야 씨. 왜 갑자기 나한테 와. 드라마가. 와 대단하다 진짜. 야 이거는. 기네시북에 나가도 된다. 아 이 긴장랑 갖기 싫은데. 어 신발 뒤집은 자의. 알로이인가. 그치. 1, 2, 2, 3. 고장 1, 1, 2, 2, 3. 1, 2, 2, 2, 3. 오오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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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아아아아아. 오오아아아아아아아. 아 알았다고요? 오와아아아아아. 오, 오. 뒤집어가지고. 왜 뒤집어졌잖아. 이 자, 이 자.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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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켤 내냐? 세보자 야 기록이야 기록 와 16개 쌓았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우동 진짜 맛있겠다 형 집중해서 에너지 소비 너무 했어 우와 여기 어떻게 고르는 건가 봐 고르는 건가 보다 우리 신발 손 닦고 먹어야겠다 아 언급 구름 은행 은행 순환 이리 또 또 이거 갈까요? 아 은행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은 위로 다섯 수 있까? 다섯 수 있겠다. 다 가지로. 물에. 고객이 터치. 8,300엔. 얼마 정도. 감사합니다. 지금 먹지 말고. 물을 먹지 마. 갈증은 맥주로. 진짜 배고프고 진짜 갈증 나. 충격하고 기네스북 역시. 우동 멘트로.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진하다. 세윤아 물 먹지 말라는지 알 것 같아. 맥주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신발 쌓기하고. 어? 추리야? 어? 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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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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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소스. 우통을 놓은 후에. 그 곳으로 밑에 앉아. 아이씨. 네, 다음 저거죠. 오. 우통. 우통은 우통을 넣어. 그곳에서? 잘 모르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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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역시 다르시다. 문카신의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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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토가 해봐 해봐. 어이? 형,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죠? 그쪽 맞아? 아니야, 그쪽 아니야. 두껏두껏두껏 주워, 혐의. 오케이 오케이. 오 멋있다. 오 좋았어. 치권 같은데 치권. 어 이건 뭐지 무슨 소스야 이건. 일단 본연의 맛을 먹어보자. 본연의 맛을 한번. 본연의 맛을 먹어보자. 많이 많이 화만이. 우와. 키노키. 소스가 강해. 소스가 짜다. 와 왔다 왔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세숫대야 해요 온천 아니야 온천. 형 이게 가마아기 우동이래 가마솥에 삶은 우동이래. 가마솥 장꺼국밥 먹어봤죠 가마솥은 가마아게. 맞다 맞다. 그래서 삶아는 물을 같이 들어있는 거고. 면을 이렇게 주위에 건져서 먹는 거고. 맞습니다. 맞다 맞다. 자 가봅시다 한 번. 아 천우동. 일본 천우동. 야. 잘 먹게 잉규야. 그런데 푸짐하게 주니까 기분이 좋다. 자 우리 독박 투어도 이렇게 장수합시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다. 그래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여기 좀 물었다. 우리 면 시발사 켜야 돼 이게 마지막. 좋아요. 찌우의 짭짤한 맛과 면이 너무 좋은데요? 아 면 진짜 좋아요. 찌우의 짭짤한 맛과 면이 너무 좋은데요? 면이 좋구나 맛있네. 면 부드럽다. 면은 진짜 탱글탱글하다. 탱탱하면서 와 맛있다. 부드럽고. 가마솥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요. 금맛이 그 맛이 있어 불량. 가마솥 밥을 하면 밥에서도 향이 나거든.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오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일본은 면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세게 내줘야 그게 예의라는데? 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도 세게 내주자 그럼 다 같이. 거라 call to eat bloccs rescue 확인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valt네. 잘한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어. 다음 우리 어디 가지? 여기에 포토스팟이 있는데 약간 뭐 우유비 사막 같은 그런 데가 있대. 근데 거기에 이제 MG들이 많이 가는 데네. 아, 그래? 폭파해야지. 폭파해야지. 그럼, 정신 못 차리고. 뭐 타고 가, 거기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 거기 기차가 4시가 막차래. 4시가 막차래. 2시 반이야. 빨리 먹어야겠다. 시간이 없어. 우리 면도인데, 우동 하나 먹은 게 끝이야? 기자님한테 우동집을 추천받자 그러면. 꼬부다에서 가. 오 마이 갓. 드디어 이제 먹는 거야. 배고파, 배고파. 오, 너, 너. 집중하라고. 오, 너. 오, 너. 오, 너. 가서 먹으면 되지. 아, 그럼 또. 뭐 가지. 그냥 무조건 다 면인 거야. 일본 떠나기 전까지는. 채널S. 둔 passengersoff hun Casualcar Park 아사지 Dep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